안녕하세요 코스 형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실전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모양에서 끝내기의 맥점을 찾으세요 하면 웬만한 분들은 책에 엄청 많이 나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맥점을 두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맥점 붙이면 2도라고 2도라고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손은 안됩니다. 이렇게 놓고 아이고 아 이거 봐도 끝났네요. 이렇게 끝내게 하다가 대마가 죽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막점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요. 이렇게 연결하자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아까하고 좀 틀리게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 쳐서 폐가 됩니다. 그렇죠. 폐가 돼도 이거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붙였을 때 연결이 되는 거에요. 근데 상수라고 하수가 감히 여길 붙여 해가지고 이렇게 묘한 곳을 젖힌 상황이에요. 어 이거 뭐야 책에도 없는 수를 두네. 어 여기서 예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책에도 없는 수를 두면요. 어 흙은 책에도 더 없는 수를 두시면 되요. 이렇게 먹여치게 합니다. 먹여치게 할 때 따면요. 아까 그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은 아까 폐. 이거는 폐가 상당히 곤란한 형태구요. 그럼 여기에 놨을 때 이렇게 있는 수도요. 따면 됩니다. 여기는 끊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건 못 버틴다고 그랬죠. 100이. 그래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를 두시면은 상대방이 이 젖힌 수가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제 또 초보자분들은 붙이는 맥점을 모르시면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끝내게 하게 됩니다. 기저 분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100이 이렇게 막았다. 그럼 다시 수를 내야 돼요. 이렇게 이어서 마무리 짓지 말구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끊는 수가 있구요. 끊으면은 이거 봐라. 아 모양이 이상하죠. 이거 따면 또 걸려들죠. 그렇다고 이쪽을 두면 따서 여기 또 묶은지요. 자 이렇게 끊으면은 아까 저쳤을 때 먹여치는 수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이런 수가 있고 이렇게 붙였는데 막았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쌍립되는 것이 급소다. 이쪽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였다. 붙였을 때 지금 100이 있는 수 따는 수. 따는 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거는 이거는 안되겠죠. 네 이거 아이고 이거는 이유수가 없죠.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두면은 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꾸 이렇게 폐모양이 나오는데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쌍립되는 것을 붙이면. 여기도 묶은요. 끊고. 이거 따면 똑같아지니까 이거 이쪽을 둬야 되겠죠. 따고요. 여기서 100이 뭐 용감하게 폐를 할 사람은 없겠죠. 이건 안됩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단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만 치더라도 아 이거 뭐 100집이나 흑집이나 뭐. 네 그렇죠. 완전히 지금 집이 다 털렸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상당히 여러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상대방이 여기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났다 하면은 이렇게 끊는 수를 두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놓으면은 이런 데 붙여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붙이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흑이 별로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맥점을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맥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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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